1, 2, 3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. 비정준입니다. 코스모폴리탄 잡지 촬영 중인데요. 지금 제 스승님이신 우리 진영이 형과 함께 오늘 굉장히 좋은 그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2, 3, 2, 3 2, 3 2, 3 2, 3 2, 3 3 형 괜찮으세요? 괜찮다. 괜찮다. 이게 무슨 가벼야? 형 이거 무슨 가벼야? 이게 염료제 같은 인도나 이런 데에서 이게 인체무해하진 않은데? 하진 않은데? 자, 우리 찍을게요. 같이 찍어야 돼요? 네. 나만 찍은 게 아니구나? 이건 같이 찍은 게 아니구나. 네. 대파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나 즐겁고요. 저도 몇 년 만에 사실 형님과 작업을 하는 거라 너무 설레이고 너무 기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리고 곧 여러분들께 나로 바꾸자 공개 될 텐데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나로 바꾸자 특히 안무가 굉장히 멋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. 수박불루탄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OOTV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. 고맙습니다.